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파 수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9만 톤 규모의 양파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잦은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짓밟는 짓이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정부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 가격 왜곡은 정당화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 시장 개입은 안 된다는 정부의 정책을 질책했습니다. 신 의원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이 물가 관리의 하위 정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며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